원쓰, 해피 뉴 웨어! 안녕하세요. 갑자기 몰랐네. 파이팅. 파이팅. 아, Don't cry 거기만 조금 더 정리면 되겠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간 이거보다 좀만 더 미나 감성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우세요? 어. 약간 눈 속 느낌이 아니었어. 약간 조금 눈 속 느낌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 미나 여기 2톤 정도면 좋은 것 같은데 어때? 네. 다시 한 번 해볼래? 아니면 다시 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네. 동크라이스는 Don't you share에 DM하는 펀칭을 해볼게요. 네. 어때요? 네. 괜찮아요? 좋은데? 응. 자연스럽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응. 이걸로 갈까요? 네. 솔직히 이렇게 코러스까지 다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걸로 괜찮으려나 이런 불안감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계속 하기도 했고 원스 분들한테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음 영상 촬영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스 예쁘게 봐주세요. 어때요? 오랜만에 긴머리에요. Q예요? 이건 Q예요? 아.. 긴 내용 못 하시래요? 약간. 약간 잘 나올지. 쪼고 있었어요. 약간.. .. 긴장? 셀프겜 나는 대기 중이에요. 심심해요? 오늘 여신처럼 해달라고 했어요. 예쁘게 찍어볼게요. 파이팅! 나중에 올릴게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완전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개하겠습니다. 원수 분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하냐. 올해 안에 하나 듣고 싶다. 이렇게 하시기를 생각해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2원만의 글지야. 처음 들어가기 전 생각하면 어떡해? 너무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해요. 리본 옷이 이상한데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와, 이 옷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잘 받을게요. 음악 주세요. 접 XP 감사합니다. batch 바이바이 내 것이야. 아우, 어색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분위기가 다 담겨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약간 크리스마스인데 약간 따뜻하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제목이 스노우맨이어가지고 그래도 눈. 원래는 빨간색이랑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흰색이 조금 또 약간 여정같은? 약간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흰색을 골랐습니다. 지금 보러 갈까요? 아, 너무 멋있다. 제가 원래 이 노래를 좋아해서 전에도 한 번 이 노래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크리스마스니까 선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네,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뭔가 정답을 모르겠어요. 혼자 너무 할 일도 없고 많이 없고 촬영도 혼자고 약간... 뭔가 불안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아, 괜찮려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조금씩 자신감을 올리고 있어요. 잘 쉬고 있겠죠? 진짜 오늘 멤버들 유일하게 쉬는 날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그럴까요? 아, 근데 너무 깜짝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아, 싫어! 아, 싫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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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절로 안 들어갈래. 아, 왜요? 부끄러워. 부끄럽대. 맛있는 거 사왔다.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어? 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밑에 손을 붙인 것 같다. 이렇게 밑에 손을 붙인 것 같다. 시끄럽버스! ική 선생님 네! OK입니다 어떻게 울어? 응? 괜찮아? 와 너무 깜짝 놀라네 어차피 오늘 멤버들 계속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안녕하세요 나 돌아다니고 완전 근처니까 맛있는 거 사왔어. 쿠키 사왔어, 숙소니라. 진짜? 정말? 어, 뭐예요? 귀여워. 엄청 귀엽다. 언니 거야? 아니, 아니. 이거 빌려주세요. 아, 빌려주세요. 어, 이따. 어, 이따. 왜 이렇게 찍어요? 하나 만나도 될까요? 제가 가서 필터 가져왔는데. 어, 하나 찍어준다. 계속 어제부터 놀러 간다고. 앞으로도 진짜 저에 계속 스케줄이 있어서 너무 피곤할까 봐. 그래서 혹시나 안 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 진영이 나 온 거 봐. 사랑해. 무엇이 갖고 왔나? 못 뽑아. 다 뜨거워. 이건 두 번 더 colum가 하신 거? 이 게잌. 멋져서. 네, 옥힘입니다. 아, 나 이제 그 노래는 끝났. 네. 이미지 컷. 덤덤이, 저희 내려오셔도 돼요. 네. 네. 너무 맛있어. 더 위아봐요. 진짜 어렸어. 맛있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 뭐 먹어봤어? 플레인이랑. 플레인. 마음 먹었다. 진짜 맛있어. 그래? 응. 그냥 기본이 맛있으니까 당연히.. 맞아! 기본을 원래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 형은 장난 아니지? 뭐지? 맛있게. 맛있어요? 응. 다 먹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 섹시하지 마. 진짜?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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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찍어볼까요? 연기에 도전할 때 생각이.. 기회가 된다면.. 크라임 씬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번 거.. 평소에 저와 다른.. 어쨌든 너무 다른 역할이니까 조금 각 잡아볼까 해서.. 쯔이야.. 왜 이랬는데.. 쯔이가 너무 귀여워서.. 맞네.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요. 내가 얼른 꺼내줄게. 걱정하지 마. 저번에는.. 눈아찌를 보고..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너무 예쁘다. 이 도마 진짜 불쌍하다. 이런 표정이고요. 눈물이.. 네.. 둘.. 시간을 희미해져도 역도 갈게 자라지지 않게 오늘도 강릴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웰프 촬영 끝났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만큼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이제 계속 한다 한다 해놓고 5년만에 이렇게 하게 돼서 연수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크리스마스보다 조금 전에 이 노래를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도 하니까 콘서트도 하고 하니까 되게 행복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스! 하피 뉴이어! 하피 뉴이어! 하피 뉴이어! 하피 뉴이어! 하피 뉴이어! 하피 뉴! 하피 뉴이어! 하피 뉴이BE 롤이어! 하피 뉴이어 hed름! 하 완전 크리스마스 이 영상이 나왔을 때는 이제 콘서트 끝났을 때인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희와 함께 재밌게 보내셨죠? 직접 만나서 콘서트 하려고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욕심을 내서 의상이라든가 VCR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회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랜만이라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약간 좀 긴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좋은 날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맛있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